시사영어 1일 1문 The New York Times Saturday, April 16, 2022 Twitter counters a Musk takeover with a plan to sort the beat. 트위트는 여기 카운트는 대응하다, 반격하다, 대응했다. Musk의 takeover는 기업 인수, 기업 인수 시도, 여기에 대해 반격했다. With a plan, 이런 계획으로 to sort the beat, sort는 좌절시킨답니다. Frustrate, 이런 시도, Musk 이런 시도를 좌절시킬 그런 계획으로 여기에 맞받아쳤다. The company is intent on trying to fend off the billionaire's beat to buy it in a deal that could be worth more than $40 billion. The company, 이 회사, 즉 트위트는 is intent on 몸에 대해 결연하다, 몸에 대해 확고하다. 여기 intent는 형용사입니다. 여기 형용사 확고한 열심인, 이게 명사로도 쓰이죠. intent하면 어이도, 어이도, 어이향 이런 말이 있고, 원래 intent라는 동사, 뭐 말 어이도이다,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뭐에 확고합니까? trying to fan off. Fan off는 막 다 방어하다. 자, The billionaire's beat, 이 억만장자의 시도, 인수 시도, Musk의 트위터 인수 시도,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확고하다. 어떤 시도입니까? To buy it in a deal, 이런 딜에서 이것을 여기 있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를 매수하려는 시도입니다. That could be worth more than $40 billion. $4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될 이런 거래. 자, 여기에서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그런 시도. 여기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이 트위터 경영진은 이 금액은 너무 적다. 적어도 한 500억, 600억 정도 나오면 모를까. 지금 현재 트위터의 주가가 한 주당 한 45달러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란 머스크가 제시한 가격은 주당 한 $54 정도 된답니다. 그러나 이제 경영진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게 뭐 $54 같으면 사실 일반 주주들에게는 솔깃하죠. 왜냐, 지금 현재 가격이 $45인데 $54를 주겠다니까 굉장한 프리미엄이죠. 그러나 경영진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회사의 미래가치 등을 볼 때 또 작년에 최고 주가, 주당 최고 가격을 볼 때 60달러까지는 줘야지 이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unveil 하면 베일을 벗기다니까 밝히다, reveal, 밝혔다.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일란 머스크에 대하여 금요일에 어떤 대응 방안이냐 하면 Using a strategy, Invaded to Repel Corporators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Repel 하면 격퇴하다. Corporators는 기업 사냥꾼들입니다. 기업 사냥꾼들을 격퇴하기 위해 마련된, 만들어진 이런 전략을 사용하여서 왜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까? 인원어템트는 뭐뭐 하기 위하여 블락은 막다 앞에 놓은 팬오프나 마찬가지입니다. Takeover bid는 인수 시도 By the world's richest person, 세계에서 가장 부여한 사람, 적 이란 머스크의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하여 The strategy, known as a poison pill, would flood the market with new shares If Ms. Musk or any other individual were working together, both 15% or more of Twitter shares 이 전략은 known as a poison pill, 독약, 아략이니까 결국은 독약이죠. 독약 조항입니다. 주식 매매 계약서에 이런 조그만 조항이 들어가 있답니다. 공식 명칭은 주주 권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poison pill로 알려진 이런 전략이 Would flood the market with new shares? Flood A with B 하면 A를 B로 잔뜩 이렇게 물이 잠기게 하다 이런 말인데 Flood, 홍수, 홍수가 나게 하다. 시장에다가 신주를 왕창 풀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전략입니다. 만약 머스크 혹은 다른 개인 혹은 집단이 Working Together 힘을 합하여 꼭 머스크가 다 살 필요가 없죠. 머스크와 관련되는 개인 혹은 집단이 합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들이 트위터 주식의 15% 이상을 매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시장에다가 신주를 확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머스크가 혹은 관련되는 사람들이 합해서 15%를 매입을 했는데 이게 신주로 확 풀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분율이 확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한 10%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That would immediately reduce Ms. Musk's stake and make it significantly more difficult to buy up a sizable portion of the company. That 이것은 이렇게 되면 will immediately, 즉시 머스크의 스테이크는 주식 지분입니다. 이 지분을 낮추게 될 것이며 and make, 여기 make는 would make에 걸립니다. 여기 있은 가 목적어 to buy up 이하가 진 목적어입니다. 5형식 문장에서 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부정사는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빼고 그 자리에 간단한 가 목적어를 넣습니다. significantly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다. more to buy up a sizable portion of the company sizable portion 하면 주식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 회사 주식의 상당한 부분을 매입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말 것이다. Ms. Musk currently owns more than 9% of the company's stock. 머스크는 currently, 현재, owns, 소유하고 있다. 9% 이상을, 이 회사적 트위드 주식의 9%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The goal is to force anyone trying to acquire the company to negotiate directly with the board. 이것의 목표, 이것의 목표라는 것은 이제 앞에 이 독약조항의 목표입니다. 독약조항을 왜 넣어놓았느냐. It's the force. 뭐만 하도록 하는 것이다. Anyone trying to acquire the company, 이 회사적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먼저 뭘 해야 됩니까? Force to negotiate. Directly with the board. 이 사진과 이 사회와 직접 협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독약조항이 들어간 배경은 1980년대에 그런 적대적 M&A가 아주 막 굉장히 성형할 때 그런 적대적 M&A로부터 회사의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게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답니다. 이게 이제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경영진을 지키는 것은 좋은 그런 의미인데 아주 좋은 효과인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인수합병 이런 절차까지 방해해서 현재의 무능한 그런 경영진을 보호하는 그런 방편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런 뭐 단점도 있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영어 1일 1문 시청해 주세요.